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30g과 B20g을 섞으면 7%의 소금물이 되고 A20g과 B30g을 섞으면 8%의 소금물이 된다고 할 때 A와 B의 농도를 구하세요. A의 농도를 X농도가 모르니까 B의 농도를 Y%라 합시다.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A는 X% 30g, Y% 20g을 섞으면 7% 50g이 된다고 했어요. 30g과 20g을 섞으면 50g. 소금의 양과 소금의 양을 합치면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농도는 100분의 A 그래서 x 곱하기 3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20 한 것은 100분의 7 곱하기 50과 같다. 이러한 시기에 성립하죠. 두번째, A, X% 20g, B, Y% 30g을 섞으면 8% 50g이 되었다. 역시 소금 더하기 소금은 전체 소금의 양이 되는 거니까 100분의 X 곱하기 2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30은 100분의 8 곱하기 50 그래서 식이 두 개 생겼죠. 각각 식을 간단히 하면 위의 식은 3x plus 2y는 35 양변의 100을 곱하기 10으로 나눠줍니다. 그리고 밑에 식은 2x plus 3y는 40 그래서 이 두 식을 예를 들면 x는 5, y는 10 그래서 A의 농도는 5%, B의 농도는 10%가 되겠습니다. Q&A 그럼 4x L 감사합니다.